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정면 한번 보시고요 한 선수님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 최초 MVP 수상을 하신 한 선수님 왼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세와 껐다 받지 전달 드릴게요 상세와 껐다 받으시고 가볍게 상세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트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멋진 수트로 입으신 모습 보니까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2023년 가장 영향력 있는 배구 선수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수상소감 한 말씀 여쭐게요 우선 정말 영광스럽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게 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좀 이런 영광을 누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는 말씀 네 2022 2023 시즌 통합 3연패는 물론이고요 세터로는 최초로 MVP까지 선정이 되셨어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우선은 4연속으로 하는 게 목표고요 4연속 목표고 그리고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금메달에 대한 욕심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시상시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뒷부분에 있었던 사진 촬영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보세요 이야 Mind 투 추 추 기 pu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